오늘 게임을 할 거야. 니누이가 지금 생각하는 가이드 보컬 누가 했으면 좋겠어? 1픽! 진짜 너무 어렵다, 근데 이건. 뭔가 지성이가 제일 노래를 잘하긴 하는데 그 지성이 보컬하고는 조금 잘 맞을 것 같으면서도 오묘하게 조금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지성이에요. 아니, 뭐야 지금! 한참 뭐 안 어울릴 것 같다고 하더니! 가성을 생각했을 때 러브가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. 이거 러브야? 이럴 때일수록 그 러브 형의 부제가 저희한테는 큰 타격이 될 것 같아가지고. 저희는 또 저희가 쓴 노래고 바이브는 저희가 잘 살린다고 해서 저희 둘이 하고 싶어요. 네, 저희가 드디어! 정말 중요한 게임이죠? 가이드 보컬 뽑기고요. 제가 아이엠 그라운드 게임을 할 건데요. 지금 보시면 각자 머리띠가 있어요. 근데 보시면 어? 규빈부터 시작! 오케이. 나 부담스러워서 오케이. 규빈부터 시작! 아이엠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! 러브 둘! 러브 러브! 니의 넷! 니의 넷! 오케이! 한 발! 한 발! 한 발! 한 발! 하나, 둘, 셋! 원! 자, 뒤로 한 발짝 나가주시면 됩니다. 아, 좋다! 들었죠? 어, 들었잖아. 통화입니다. 아이엠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! 유정 넷! 유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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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정! 유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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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그럼 이거는 카메라 강렬 근데 이건데 아이엔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유정 셋! 유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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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넷 틀렸다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아이엔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나인 셋! 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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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브 둘 러브 러브 나인 넷! 머리 맞대! 머리 맞대! 머리 맞대! 머리 맞대! 아니 내가 나인이 아니니까 말이 안 나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됐어! 가이드를 누구 골라야 될지 부르고 좀 헤이를 해봐야 되겠네요 헤이 해야 되면 저부터 볼까요? 헤이 해야 되잖아요 저부터 볼게요 저 러브요 러브로 가자 러브로 가겠습니다 러브! 러브로 가는 거예요 약간 의왼데? 네 형 아닌 것 같아? 어? 난 좀 별로더라 저희 팀은 제가 하겠습니다 솔직히 뭐 자신성 그런 거 아니고 네 몇 천번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는 준지를 믿기 때문에 저는 준지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! 그냥 팀 보컬리 하는 거네요 오 그러네 잘 됐다 한 시름 나왔지만 또 두 번째 게임이 있습니다 코러스 게임 코러스 게임? 아까 한 번에 두 번째인데 나? 대표팀 다 한 발 조금 나와주세요 나머지는 한 발 조금씩 뒤로 와주세요 네 각오한 말씀 이번에 가져가겠습니다 이 경우는 사람이 또 맛도 잘 아니죠 감사합니다 역시 안 내면 치는다 가위바위뽑 안 내면 치는다 가위바위뽑 됐어 근데 일단 먼저 뽑겠습니다 안 내면 치는다 가위바위뽑 가위바위뽑 너무 가벼운 거 원래 자신 있게 하잖아 왜 이래 아 진짜? 너무 떨려 할 수 있다 자 안 내면 치는다 가위바위뽑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자 하나 둘 셋 라드시 라드시 자 2등 저희는 저희도 러브를 뽑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뽑혔으니까 그냥 가이드 준혁이가 하는 길 제가 코러스 하고 어? 어? 돼 됐다 저희는 라인으로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잘했다 와 확실히 우리 곡을 또 본인이 그렇지 또 엄청난 곡들이 공개되네요 와그로 쏟아들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솔직히 저희도 많이 떨려요 저희의 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사람은 다 해 저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일주일 만에 더 남은 시간 우리 각 팀 모두가 협력해서 더 멋진 곡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관사부 빠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